허벅지 아래에 펑롤러를 두고 앞벅지 윗부분을 부분적으로 롤링해볼게요. 앞쪽으로 살짝 이동해 앞벅지 아랫부분을 부분적으로 움직이며 풀어볼게요. 발끝을 안쪽으로 모아 허벅지 사선 앞쪽 전체적으로 롤링해볼게요. 발끝을 바깥으로 돌려 허벅지 사선 안쪽을 전체적으로 롤링하며 움직여주세요. 옆으로 돌려 사선 앞,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롤링해주세요. 옆으로 돌려, 허벅지 옆 숨바살 부분을 전체적으로 롤링하며 풀어볼게요. 반대쪽도 사선 앞,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롤링해주세요. 다리를 옆으로 돌려, 허벅지 옆 숨바살 부분을 전체적으로 롤링해주세요.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롤링하며 움직여주세요. 허벅지 옆 숨바살 부분에 도착 försö지만 롤링ophyse에 도착하 Familien 허벅지 옆을 2ap 허벅지 모두 롤링하며 움직여주세요. 허벅지 옆을 1p 허벅지 조절해 주세요.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롤링해주세요. 콤롤러를 더 안쪽으로 대고 서해부 마사지 해줄게요. 가볍게 움직이며 마사지 해주세요. 반대쪽 허벅지 안쪽에 대고 움직여주세요. 반대쪽 허벅지 안쪽으로 대고 서해부도 마사지 해줄게요. 반대쪽 허벅지 안쪽으로 대고 서해부 마사지 해주세요. 상체 일어나 폭롤러 위치 바꾸고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마사지 할게요. 더 시원하게 풀고 싶은 분들은 엉덩이를 들고 무게를 실어 따라해주세요. 폼롤러를 무릎 뒤에 대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노폐물을 빼볼게요. 폼롤러를 반대쪽 다리로 옮기고 허벅지 뒤쪽을 롤링하며 풀어볼게요. 더 시원하게 풀고 싶은 분들은 체중을 실어 따라해주세요. 폼롤러 끝 쪽에 무릎 뒤를 대고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이고 롤링하며 노폐물을 빼주세요. 폼롤러 위에 엉덩이를 대고 무릎에 반대다리 올려 롤링하며 등다리 쪽 엉덩이를 전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다리 바꿔 반대쪽 엉덩이도 풀어볼게요. 폼롤러를ג철 엉덩이를 잘 ultrasound Sub 다리를 들어 좌우로 움직이며 엉덩이 윗라인을 풀어 볼게요. 다리를 위아래로 뻗고 반원을 그리며 돌렸다가 모아볼게요. 반대로도 다리를 뻗어돌리며 고관절을 풀어주세요. 다리 내리고 폼롤러를 종아리 아래로 내려주세요. 상체 일어나서 종아리 앞뒤로 롤링하며 풀어 볼게요. 발로 원그리며 종아리 앞부터 바깥까지 풀어주세요. 반대로? 반대로 부살으로 열고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며 롤링할게요. 폼롤러를 종아리 위에 대고 앉아볼게요. 엉덩이로 폼롤러를 눌러 종아리를 풀어주세요. 폼롤러 앞에 대고 일어나 발바닥으로 롤링하며 풀어주세요. 발바닥으로 폼롤러를 누르며 발이 후면 근육 스트레칭 해볼게요. 상체를 앞으로 보낼수록 더욱 시원하실 거예요. 반대쪽 할게요. 발바닥 롤링하며 풀어주세요. 발바닥으로 폼롤러를 누르며 다리 후면 근육 스트레칭 해볼게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더 늘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 3 Car Appet 2 1 1 2 3 4